네, 자 이번에는 우리 송혜교 배우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택한 작품으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결정하신 이유 이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멜로 드라마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번에 또 멜로로 컴백을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경험도 더 많이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또 표현하는 어떠한 그 멜로 부분은 이전과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생겨서 이 작품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길복 감독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워낙 전작도 제가 너무 잘 봤고 그래서 아, 일길복 감독님과 제인 작가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컸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위키트리의 김하영 기자께서 2년 만에 드라마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소감 궁금하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전에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는 약간 동화적인, 약간 판타지가 섞인 그런 멜로의 드라마였고 이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지금 딱 캐릭터도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하고 지금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일단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와닿아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또 연기를 하면서 또 치숙이와 미숙이랑 연기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정말 현실적이었고 또 제국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동화 같은 사랑 얘기가 아닌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연기를 하면서 뭔가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는 시청자들도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장기용 배우께도 드릴게요. 장기용 배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일 텐데 출연 결심한 이유? 일단은 패션을 주제로 한 드라마 스토리에 대해서 일단 흥미를 느꼈고 일단 무엇보다도 대본이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하영은, 현실적인 사람 하영은과 자유로운 영어 윤재국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 두려워 감정선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윤재국을 어떻게 연기할지 제 첫 30대 접어들면서 성숙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났고요. 그러다가 이길복 감독님을 만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사람으로서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인지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정말 같이 하면 정말 끝까지 건강하게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전 이길복이네요. 감독님, 인간 난로, 인간 핫팩 지금 너무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께 또 여쭐게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주원 씨. 네, 앞서 다른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에서 어떠한 대본을 받았을 때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인 작가님과 이길복 감독님의 조합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고 같이 해보고 싶었던 우리 배우분들과 만난다면 현장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처럼 되어서 지금도 정말 재미있게 연기를 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답은 사실 뒤로 갈수록 불리한데 희서 씨. 아, 맞습니다. 저도 저 또한 시나리오를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밝은 역할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겉보기에는 좀 밝지만 또 내면에는 나름 슬픔이 있는 애잔한 캐릭터였던 점이 좀 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제인 작가님과 이길복 감독님과 만났을 때 이제 그 다른 작품들을 봤었지만 또 만났을 때 느꼈던 어떤 푸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갑자기 고백이지만 저는 해규 언니랑 같이 한다는 생각에 사실 제일 그 고백을 본인한테 직접은 안 했었나요? 아니요, 맨날 얘기해요. 맨날 얘기해요. 저도 희서 씨 팬이었기 때문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었어요.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만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매일 고백하거든요.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부담스러워요. 너무 고백을 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공식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근데 주헌 오빠와의 케미가 저는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잘 맞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주헌 오빠는 진짜 배려의 아이콘이어서 제가 정말 베스트 파트너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여기 37페이지가 김주헌 배려 아, 네. 파트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주 씨. 네, 흐름상 이길복 감독님 때문에. 저도 정말 그래요. 전작의 감독님을 저는 먼저 만났었고 마지막쯤에 다음 작품의 이야기를 조금은 먼저 이제 그런 느낌, 이야기는 들었어가지고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아, 만나고 싶다. 무슨 작품이실까 궁금했었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보다는 선택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게 잘 만나서 네, 결론은 이길복 감독님. 결론은 이길복. 네, 결론은 이길복 감독님은 이길복 감독님을